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오늘 그런 국민의힘의 내부의 선거에 대한 평가회 같은 걸 보고 마치 기다리라기라도 했듯이 조선일보가 사슬에 실었네요. 여당 출마자들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다. 선거 이전에 직언했어야 정말 조선일보가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앙 동화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를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본인들도 어려워질 건데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냥 죽는 길로 국민들을 이끄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하는 그런 언론 매체가 조선일보가 포함되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 사슬을 보게 되면 기가 찰뿐만 아니고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개최한 총선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마치 조선일보가 기다리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사회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거의 다 미친 같아요. 내가 미쳤다는 이야기는 정신줄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 쪽에 서는 겁니다. 큰 성취를 잃은 인물은 제가 아니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온 그래도 자식들 그대로 다 키우고 크게 뭐죠 수레사건 이런데 관련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런 방송을 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룹저룹 산 겁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거짓 쪽에 서거나 사기 쪽에 서거나 불법 쪽에 서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업가들이 명칭하게 뭡니까 숫자에 바탕을 두지 않고 본인이 믿고 싶은 현실 본인이 소망하는 미래에 너무나 많은 베팅을 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총선 이 선거 윤 대통령 지하에서 있었던 네 번의 공직선거가 전부 다 부정선거로 점철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덮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여당 사람들 보고 그것이 무감식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덮는 데 직간접으로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망할 건데 저 사람들이 새끼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건데 저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나 내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조선일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했듯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졌다 선거를 진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 국민의힘 참패의 원인은 김근희 여사 문제 이종섭 전 장관 문제 등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닌 겁니다. 부분적으로 대통령이 실패에 기여한 면도 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여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여한 면이 많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쓰나미처럼 싹쓸이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 지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지뢰를 더해준 표를 얹기해준 그것에 비하게 되면 새발에 피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여러분들 진실 쪽에 서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관리비원회와 특정 정당이 만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이 갇혀 가지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기약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면 분명히 나라를 떠나겠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여러분들 이 나라하고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논종 겁니다.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도 침묵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여러분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어떻게 전국의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대화 어떻게 10%를 넘을 수 있냐 이야기죠. 사전투표 여러분 당일투표 격차가 어떻게 10%가 넘느냐 이야기죠. 그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보고도 깔아뭉개일 정도 여러분들 민족이게 되면 망해도 싼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고 깔아뭉개는 대통령은 정신이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고 깔아뭉개일 정도가 되면 이걸 보고 깔아뭉개는 여러분들 언론사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고 회의를 품지 않고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전북의 뭡니까 전나라의 전부의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전부가 다 풀러선 겁니다. 이걸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무슨 뭘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전국의 여러분들 더불당 성률 보시기 바랍니다. 425대 제로 599대 제로 193대 제로 97대 제로 156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들 일어날 확률이 425대 제로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여기 보시죠. 백성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백성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 이거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란 겁니다. 제로의 확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유일하게 예외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적은 경우가 몇 군데 발생하지만 전국의 3405군데서 더불당이 여러분들 압승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y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공짜표 유령사전투표입니다. a가 유령사전투표 선거관립위원회가 더불당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더불당 후보가 출마한 모든 전국 경향 각지의 선거구마다 선물로 공짜표를 마련해서 전부 다 더해 주신 겁니다. 서울은 사전투표사에 3사람이 올 때마다 1표씩을 더해 주고 경기도는 4사람당 이름 1표씩을 더해 주고 부산지깔시는 사전투표사에 5명이 올 때마다 1표의 공짜표를 사랑하는 더불당 후보한테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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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더불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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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더불당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밤낮을 가리고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찾아낸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2022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 각지에서 활용한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의 규칙인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표를 만든 겁니다. 이 이름 y가 더불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 a가 뭡니까 가짜 투표지 투표지 위조 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 수입니다. 가짜 사전투표지 수입니다. 이걸 선관위가 다 더해 준 겁니다. 다 더해 줘 가지고 서울을 압승을 한 겁니다. 이게 서울 결과지 않습니까 서울에 위가 이름 가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준 위조 사전투표지 수가 포함된 발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사전투표율이 24.90%밖에 안 되는데 그걸 32.63%로 뻥튀기를 하고 사전투표율을 7.73%로 여러분들 올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 64만 2524 표를 서울의 48개 선거구에 전부 다 뿌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4만을 48개로 나누게 되면 대개 12000표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김재섭 도봉구 여러분들 후보는 12000표 집어넣었죠. 12000표. 그러니까 이렇게 12000표를 여러분들 대개 64만 표를 48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인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만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이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64만 표를 어떻게 구했냐 64만 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64만 표를 64만 표를 y측에 더할 때 더블당 후보한테 선거구마다 만 표에서 만 오천 표를 더할 때 이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여 여러분들 표를 더해서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 데이터 에서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증거가 없니 있니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이 민족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후기 조선에서 크게 진보한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오늘 방송 후반부도 보겠지만 고대역북매물의 hbm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0억 분의 1미터 여러분들 뭐 이런 그렇게 초정밀 공정이지 않습니까 이 표 하나 더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비원회가 서울특별시의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37대 11이라고 발표했지만 추정치가 19대 20으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 압승인 겁니다. 압승. 이게 다 찾아났지 않으면 18군데가 어딘지.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광진갑 강진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을 소대문갑 양천갑 강설 구로갑 영등폴 동작갑 송파병 강동갑 강동 전부 다 분석이 끝났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바로 코앞에 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승리한 후보입니다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국민의힘 후보들 1등부터 5등 김근식 씨는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불나불대지만 절대 대들지 않겠죠. 어떻든 국회의원 뺏지하면 달아야 되니까 절대 살아생전에 국회의원 뺏지 달 수가 없습니다. 표를 조작하는데 김근식이 어떻게 여러분들 뺏지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경남대학 정치학 교수고 뭐고 간에 다들 뭔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송파병에서 여러분들 김근식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남인순 더블당 후반께 이런 더해진 표수가 18461표를 더한 겁니다.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김근식이 몇 표로 차려있는 건가 15181표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근식 후보가 18461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인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도 15181표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18461표 위조투표에 들어갔으니까 3286표 차이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 44대 54로 김근식 후보가 이긴 겁니다. 강동갑 양천갑 성동을 영등포 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계산해냈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었는지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표짜로 국힘당 후보가 이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패배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톱 1등부터 5등까지고 6등부터 10등입니다. 동작갑 광진을 중구 성동갑 광진갑 도봉을 고민정신은 여러분 운이 좋아가지고 두 번이나 부정성격이 되면 다 당선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누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11등부터 16등까지 입니다. 종로구 강동을 서대문갑 동대문갑 강서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7등부터 18등 동대문구 을 강북을 구로갑 구로갑은 여러분들 282표로 호준석입니다. 효준석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거짓의 탕루가 차고 넘칠 더러운 여러분들 격렬하게 흐르는 이 나라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에 따라가지고 윤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패배했다. 선거를 진 게 아닌데 선거를 이겼는데 선거를 이겼는데 다 진 걸로 몰아가지고 이건 뭡니까 다 끌고 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